이 시설도 상관없다 돈만 벌어라 18년 치팔짜리 돈만 벌어라 민질주의 짜리 난다 돈만 벌어라 눈물 긁는 동생이야 돈만 벌어라 초장도 웃어서란다 빼빨 세력차도 돼라 꼬미가 돋아라 고백채사람은 혈압하라 고백채사람은 혈압하라 고백채사람은 혈압하라 고백채사람은 혈압하라 고백채사람은 혈압하라 우리 아파트가 1억 1000만원에 갈렸다면서 30년 전에 7일 반을 부추고 산집이 오! 대상변에 그러면 재건축 조합 건설 도àcies 다 하자 돋보러 나갔네 대상변에 1억 poles이었던 것 지금부터 2시 얼마? 계속 계속 자꾸 오른단다 재개발 마을 나오기 바쁘게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이익 손 넣다니까 어디로 갈 거나 어디로 갈 거나 지금 당장 어디로 어디로 갈 거나 어디로 갈 거나 어디로 갈 거나 지금 당장 어디로 어디로 갈 거나 진짜 할 데 없는 거 뭐야 너 미주된 책은 세워 두고 다 임대 조퇴 진짜 허락하졌네 조건 안 받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다섯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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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icial merits phenước 긴가빼고 또 늦어져서 지고 나서 울면듯이 울려는 사람 사람들이 또 힘들고 있었거든요 나의 살던 고향은 동인동이 변한 식구 웃은 곳은 보여 살던 곳 신전 태풍으로 날아올려 꾹꾹한 곳에 그 손에서 널 널 살아갈래요 쎄게는 예약된 식구 몸을 자른 덕분에 정상적으로 우린 물을 가지고 이걸 말하는 사람 아이고, 이혁규 고마워요. 시간 속에 닳고 낡아버린 콩나바 튼튼하게 지어 몫도 잘 안들어가던 콘크리트처럼 타카라의 진화점은, 쿠키맛으로 문질로 칼을 놓고 아이고, 이혁규 고마워요. 빛. 안쪽이라는 시리즈를 짚게 되었는데요. 그 뒤, 모를 수록에 건물을 만들고 응용된 방향식을liv한 구간이 철관상 철불로 교체되고 동그만이 남아있는 사전거에 격터이 쌓여가는 먼지 자식 기다리는 어미처럼 말없는 의자들의 빈 엉덩이가 시리다 시솟하고 멍찮은 아이들은 울면서 양동으로 가고 오랜 고향의 기억들과 긴 이별을 준비한다 흐르고도 남은 할 곳 없는 바람 나의 살던 고향은 여단 십구 오손도선 모여 살던 고향은 신천행로 날아올라 꿈꾸던 동네 그 속에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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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가래 아 이 오래된 아파트 이거요 인민들 도와주지 아닙니까 손 안전하자 이거 콩물이네요 콩물 땅가 못올리는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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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